이번 주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.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.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한 중부와 경북, 전남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. 이 지역들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. 오늘 하루 동안 중부와 호남, 경북 내륙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. 그 밖의 지역에서는 최대 80mm가 예상됩니다. 이미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곳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습도 높은 더위는 계속됩니다. 경기 남부와 충청, 또 남부지방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. 오늘 낮 동안 서울이 29도, 강릉 32도,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한편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 주변으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. 중부는 한 주 내내 비가 내리겠고요. 남부지방은 목요일과 금요일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주말에 다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